우와 너무 이쁘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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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이거 이뻐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완전 완벽해 완벽해 완벽한 내 동생 완벽해 언니 안녕하세요. 락씨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은 제가 어디를 가냐면 아우스틴, 링, 엄마의 홈타운 뉴질랜드로 갑니다. 뉴질랜드 중에서도 오클랜드로 가요. 그래서 제가 지금 현재 택시를 타고 이제 인천공항 가고 있고요. 오늘은 또 제가 또 도시 말기 좀 없지만 잘 나가고 있겠지요. 그래서 새로운 카메라로 함께 가보겠습니다. 일단 가서 카메라 켤게요. 네, 일단. 아, 뭐지 오늘? 저 항상 외국 갈 때 솔직히 말하면 좀 순탄치 않은데? 오약업자 끝에 비행기표 얻었으면 되지. 일단 가는 게 어디 안 가는 거 아니잖아. 비자 문제는 해결. 저는 이제 비행기 타러 들어갑니다. 여러분, 방금 제가 이미그레이션을 하고 나왔거든요. 이미그레이션을. 근데 대박 나 항상 이렇다. 항상 여권 검사하면 나랑 너무 다르대. 살짝 보여줄까요? 이 얘랑 나랑 달라? 엄청 질문 오라고 왜 있냐고 계속 뭐 이게 왜 있냐고 계속 물어봤어. 아무튼 잘해서 통과했으니까 오늘은 가방 찾으러 가볼게요. 여러분, 저 모항에서 4시간 잡혀있었어요. 한 시간 후에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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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질랜드. 뉴질랜드. 첫 번째 시간. 워실런로. Let's go inside Oh, it's my room Your room And then there's your bathroom Amazing Wow, too big 와 진짜 미쳤다, 드라마다 이거 드라마 K..K 드라마 스타일 너무 멋져 와 너무 예뻐 올라가면 층이 있어요, 이렇게 여러분, 나 진짜 미쳤나봐 드라마 같아 홈 너무 예쁘다 진짜 한국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그런 집 구조와 층고도 진짜 높고 Beautiful, I love it I love my house I love my house I love my house Yeah 진짜 And then just a little bit Wow So if you want to practice or train Practice? Here? Bruce is gonna have some private Ah, props 왓씨 이거 봐봐 이거 다 준비해줬어 Welcome 프로젝트 팀 Do good, feel good 오늘은 첫날이니까 뭔가 화려하게 화려하게 꾸미는 느낌보다 그냥 간단히 이렇게 옷 입고 밖에 나가서 구경 좀 하고 밥도 먹고 돌아올 예정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왁씨 입니다 지금 자고 일어났고요 오늘은 오클랜드에 온 지 이틀 차고요 오늘은 저의 프라이빗 클래스가 하나 있어요 밖에서 노래 정리를 좀 한번 해야겠어요 수업 들어가기 전에 지금 제가 수업 들어가기 전에 항상 수업 준비를 어떻게 하냐면 웬만하면 루틴을 다 짜거든요 근데 오늘은 지금 이 프라이빗 클래스가 왁터들 밖에 없다고 하니까 조금 난이도를 높여도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어제 애들한테 물어보니까 뉴질랜드에 초대된 댄서가 2008년인가 7년도에 그 파핀 호신이 오빠 다음으로 제가 이제 두 번째로 초대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만큼 뉴질랜드에 오는 기회도 다른 나라에 비해서 되게 더 적고 그래서 이 풍경 보면서 노래 정의할까 싶어요 지금 나이의 정리를 잘 하는 것 같아요 이제 다 같이 놀기 진심으로다가 다시 놀기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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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거웨이 바이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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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자 여러분 아까 그 수업에서 받았던 티셔츠가 이 티셔츠예요. 하나는 요 티셔츠. 그리고 세상에 단 하나밖에 없는 저를 이렇게 레드볼에서 있었던 그 영광의 정면들이 티셔츠 만들어졌어요. 저는 이거 보자마자 드는 생각이 뭐였냐면은 되게 어벤져스가 약간 이런 느낌으로 되게 많이 있거든요. 티셔츠가 약간 어벤져스 같다 해야 되나? 그냥 느낌이 되게 에너지 되게 넘치고 되게 이걸 만들어 준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하고 진짜 너무 고맙습니다. 진짜 너무 사랑해 얘들아. 만들어주셔서 너무 고마워. 오늘 하루 정말 미친듯이 다양한 날이었다. 노래 수업할 노래 셀렉해가지고 다운로드하고 수업하러 가서 애들이랑 앞에 영상 본 것처럼 진짜 애들이랑 한 시간 동안 오랜만에 프리스타일 클래스를 하고 돌아오는 길에 이제 크롬프댄스업. 또 다른 저지니얼 만나가지고 같이 맛있는 밥 먹고 또 한국 레스토랑 같이 모여 오늘. 아주 한국에서 제가 좋아하는 치킨이랑 라면이랑 김치볶음밥이라 했는데 애들이 또 소맥을 그렇게 먹고 싶어 하는겨. 그래도 애들이랑 막 소맥 만들어 맛있게 먹고 했더니 시간을 후딱 지나간 게 히틀차인데도 불구하고 너무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어요. 내일은 또 어떤 일들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끝까지 영상 봐주시오. 그럼 3일차에서 봬요. 안녕! 안녕! 지금 영상을 찍으러 왔는데요. 그리고 이쪽에 관계자님이 계십니다. 관계자님한테 인사를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는 레드브리구요. 해 rok sab кocation. 안녕. 루이저 7 8 1 2 3 4 여러분 장소를 바꿔서 왔습니다 여기가 어디냐면요 약간 뉴질랜드 방송국 같은 곳이래요 근데 제가 위에 탑에 찍거든요? 여기 보이냐? 여기 위에 탑에 가서 찍어요 그래서 여기가 마지막 촬영 장소고 아까 바빠서 촬영을 못 찍었는데 한 영상 4개 쯤인 것 같아 예예 yon토랑 여러분, 다 끝났지요 방금 받지 이것지요 바이 자 홀로이 너무 재밌되었지 너무 즐거웠어요 너무 즐거웠어요 감사합니다 진짜 친절해 오늘의 일정은 뭐다? 아주 뻣하다 진짜 여기 로컬 푸드 치킨 그리고 커리 루시피 시피 루시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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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 피 피 루시피 루시피 오카이까 오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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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페이케 페게 오카 이는 오카이 오카이 알았어요 사파수위 네, 너는 그지 알아요 뼈 케케 케케 많이 케케 까사이 까사바 까사바 진짜 맛있게 많이 먹어야지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하루가 끝났습니다 오늘 하루가 끝나면서 저희 침대는 아주 난장판이 되어있죠? 내일은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고 좋아하는 젠 리퍼블릭의 링을 만나는 날입니다 너무 기대가 되고 내일도 아주 보람찬 하루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삶의 차도 빠이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뉴질랜드 4일차 오늘은 4일만에 저의 첫 자유시간이 살짝 생겼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어나서 링을 만나러 갑니다 여러분 나 왜 이렇게 떨려 나 못 떨려 링을 만나러 가 링을 만나러 가 이게 얼마 만이야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너무 예쁘다 너무 예쁘다 정말 대박 어떻게 되세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잘 지냈어요 정말 잘 지냈어요 너무 예쁘다 왜 이렇게 예쁘다 잘 지냈어요 진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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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진짜? 아이와은이 여기가 어디지 하면 메타 뒤로 보여줘야지 이 메타 여기에요 메타 twin it's hot решил 되죠 1.2.3.4. smok 1.5.5. standardized 1.2.3. calle 3.5. erne 집에서 3.4. dessin 4.5. 询 4.5. erne 5. 6. erne 3.5. 象 90분만으로... 대박 음악 미쳤어 어떡해 꿈이 현실이 됐어 이 왕국의 내가 온 것에 대하여 감사합니다 도전 오우 오우 오예 오 오예 오옥 오 맞아요 오옥 아아악! 아으아아악! 오오오오!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아하하하하하하 심지어 하이리 포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우 헤이 러리 장식 이사 예 study 초라엘 오그라라엘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 여기가 너무 행복해! 정말 너무 행복해! 너무 행복해! 항상 친한, 항상 사랑해! 항상... 완벽한 날! 진짜 완벽한 날! 진짜 완벽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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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완벽한 내 동생! 아 완벽해 언니! 와... 어떻게 말해? 아 트윈! 쌍둥이! 쌍둥이! 우리는 쌍둥이 트윈! same hair color, same face! 진짜 동생! 사랑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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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데... 근데... 진짜 동생해! 정말 잘했어! 감사합니다! 이야! 헤이 자원 많이 봤어요 됐어요 So cute 한 시간 반 타고 넘어온 이 피하가 이거 진짜 그 해피피쉬라고 저와 같이 함께 있는 아이가 여기 살면서 여기도 처음 와봤대요 여기 와서 영상과 사진 찍는다고 합니다 그다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하세요. 왁시는입니다. 여러분 여기가 어디냐면요. What is the name? 피하. 네, 여기 피하해요, 여러분. 여러분, Mountain. 사안과 함께하고 있는. My friends 함께하고 있고. 여기가 더 웃겨. Look at the sun. Writing sun. 여러분, 여기 물고. 너무 행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제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씨입니다. 여기 좋은데 올 때마다 튼 생각은 혼자 보는 것보다 가족들이랑 보고 그냥 오빠 리듬 게이트 오빠랑 같이 오면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는데 이번에도 그런 생각을 하고 진짜 오늘은 모든 게 완벽했고 이렇게 에너지 받았으니까 내일 드디어 있을 대망의 행사 그래서 내일 쇼케이스 하는 날이어서 내일 쇼케이스 잘하고 이제 토요일 날에도 있을 워크샵이랑 행사를 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5일차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